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만 32년간 연구하고 하나도 안 시켜먹은 사람이 있어요 안 굶어 죽은 게 신기하네 메뉴만 늘 연구를 해 그리고 웨이터 불러서 메뉴 또 설명은 매일 들어요 이거는 재료가 뭐예요? 그런데 정작 시켜먹지는 않았어요 저는 종교생활이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성찬도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먹는 자는 살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 표현이 싫다고 떠나간 사람이 많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논문 쓰고 학위를 봤는데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 연구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먹으라는데 먹지는 않고 연구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쌀을 가지고 동남아 쌀, 일본 쌀, 한국 쌀 비교 연구해가지고 학위를 했는데 한 번도 밥을 지어먹어 본 적이 없어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설교를 매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메뉴에요 메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먹는 게 그게 요리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30년 들으면 귀가 발달해가지고 메뉴 분석은 대단하겠죠 판별법은 이 식당은 괜찮아, 이 식당은 안 괜찮아, 이 식당은 기가 막힌 메뉴가 있어 이게 다 아는데 한 번도 식혀서 먹어본 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저 설교를 듣지 말고 예수님 설교만 듣고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만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읽어도 안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설교는 30년 들어도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 사람의 설교는 자칫하면 독이 묻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인간의 사랑에는 독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부부의 사랑일지라도 독성이 묻어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독성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인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 얘기에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싸우고 나서 설교 안 했대요 내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그분은 내 설교에 이미 독이 배여서 이런 날 설교하면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독을 전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날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양심적인 목사님의 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좀 먹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다가 보면 딱 그 말씀은 나한테 꼭 주시는 말씀이 마련이에요 그건 반드시 암송하셔야 합니다 1년에 한절이 되었건 10년에 한절이 되었건 여러분 말씀 한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 한절이라도 여러분이 붙들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supply раза 함께 헤어지는 뜬금엿은 tribe 건강을 지원하셔서 기록한 baby RPM 어디 감사할mans 맛 현재 oute orig 너 지금 이 ,